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알고도 지명했다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전과, 그리고 폭력 전과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 전과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사검증단이 본인에게 검증 동의를 받아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정부에 남아있는 개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나 재산 현황은 물론이고 세금은 잘 내왔는지, 송사에 휘말린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검토한 뒤에 세평을 수집하는데요. 국회로 넘어오는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이 같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고요. 국민들에게도 이 강 후보자의 전과가 알려질 것도 예상한 상태에서 지명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몰랐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왜 후보 지명을 강행을 한 걸까요? 일단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이고요. 폭행 전과는 1999년입니다. 워낙 오래 전의 일이다 보니까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 후보자 역시 어제는 입장문에서 젊은 시절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 행위라고 표현했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좋지 않은데요.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야당이 청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문제삼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알고도 지명했다의 느낌표는 다시 초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대선 후부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재 등용이 제일 중요하고 진영과 관계없이 발탁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자주 나오는데요. 괜찮은 인재는 청문 절차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인재 풀이 넓지 않다는 겁니다. 인재 풀이 좁은 건지, 인재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좁은 건지 돌아봐야 할 수점인 것 같습니다.